읽어주는 구속사 구속사 시리즈 4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열왕들의 연대기와 족보에 생략된 대체계적 정리 영원한 언약 속에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2 열왕들의 역사 박윤식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저는 목해의 추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너무도 얕아서 지리산 구속에 들어가 약 3년 6개월 동안 기도와 성경읽기에만 전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만을 읽으면서 성령의 강한 조명을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마다 원고에 적어 놓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원고지가 없어서 커다란 책넘골 입에 적어 쌀이 나무에 깨어두었다가 다시 원고지를 구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복한 것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어느새 재키만한 높이의 원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옛날의 원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눈물에 접근합니다 그 커다란 책넘골 입에 한자 한자 적어 놓았던 글들이 원고지에 옮겨지고 또 그것이 낡아져 다시 노트에 옮겨 적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여 마침내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로 출판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본서는 결코 신학연구소나 주석집이나 강의집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평강제일교회 강단에서 석포했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리끔 없이 밤낮 쉬지 않고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와 그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 본문을 부둥켜안고 밤을 지세우며 영적 씨름을 하였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필 때에는 몸에 솜털을 세듯이 자세히 연구하였고 또 전체적으로는 그 음맥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은 만세 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구속사의 청사진입니다 구속사는 타락 이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입니다 경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장 감명하게 압축해 놓은 것으로 구속 경륜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없고 장세기에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맥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3권과 제4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 연구한 것인데 제3권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해당되는 아브라함부터 타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제4권인 본선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 해당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3권에서 밝힌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급 종사리 생활 430년의 기간에 대부분이 생략되고 살몽과 보아스 사이에 사사시대 가운데 약 300년이 생략되어 있다는 내용은 전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있는 새로운 동찰이라는 격려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두가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이 불추한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에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자라며 그 신앙이 경곡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사상이요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조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곡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6장 26, 27절에서는 너희를 능히 견곡해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경곡해 하는 데 일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본서가 결코 저의 개인적인 저작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접하는 사람 읽고 깨닫는 자 모두가 이 책의 저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쉬지 않는 기도와 노고를 통하여 구석사 시리즈를 발간하는 놀라운 사역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구태의연한 낡은 표현들을 현대 감각에 맞게 부드럽게 표현해 주고 제가 정리한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만드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여 준 동역자들과 수고한 모든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 담아둡니다 부디 우리의 남은 세계에 우리의 몸을 통하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종기케 되며 이 책이 영혼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9년 10월 3일 전국 가는 낙은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윤식 제1장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 1. 하나님의 구석 경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 타락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이며 이 구원을 위한 방도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석입니다 죄인의 구원과 전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과 시공관 속에 함께 하시며 섭리에 오신 전 인류의 역사 그것을 통틀어 구석사라고 합니다 구석사의 경륜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일은 건축물로 말하면 뼈대에 해당하고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척추에 해당할 만큼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가장 높은 정상이 올라야 쭉 뻗은 거대한 대자연의 운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듯이 성경도 구석사의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살펴야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지 않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석사의 구석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노예나 포로가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와 석방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석받기 전에는 죄 아래 갇혀 마치 사형수가 사면이 완전히 봉쇄된 흑암 속 철장에 갇혀 있는 것과 같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매임바되어 일거수 일투족 감시당하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가혹한 형벌의 현장에서 아무 소망 없이 이미 정해진 죽음의 한날을 향해 그저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 사망의 권사에 붙잡혀 있던 인간을 단벌에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순결하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그 부배로운 피로 구속 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추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배로운 피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지불하신 속전이며 우리를 십자가에 피값으로 사신 그 구원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전에 작정된 경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속전의 효과는 구원 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우주적인 은혜이며 그 공효는 계속적이고 영원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구속산은 하나님의 작정된 경륜 속에서 진행되고 마침내 완성됩니다 1. 구속경륜 태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전 우주와 세상의 역사 속에 이루시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뜻을 가리켜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고 합니다 헬라오라 경륜은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것은 오이코스와 네모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한자로는 날경, 낚시줄, 륜으로 이를 조직적으로 잘 계획함, 천하를 다스림, 경험과 그 능력, 솜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온 우주와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큰 원동력입니다 그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연히 우발적으로 나타나거나 상황에 맞물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경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경륜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획, 경영을 뜻하고 둘째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위탁받는 직분, 관리를 의미합니다 결국 경륜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른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시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관리와 경영을 가리키며 피저물된 우리에게는 그것을 위탁받은 관리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2. 성경에 나타난 경륜의 종류 사도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선포하였습니다 1.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경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경륜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경륜만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피저된 인간은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경륜을 바라보고 그 경륜을 쫓아 달려갈 수 있습니다 2.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에베서서 3장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의 경륜은 사도바울이 복음에 일꾼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사도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은혜로운 구원의 경륜을 알고 자신이 이 계획에 동참하여 사역하게 되었고 그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만물의 찌기 같은 우리가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을 어떻게 헤아리며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다 에베스서 3장 8구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감추어진 비밀임을 의미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며 영혼부터 감추어진 것이며 만세 전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 전에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고 그저 신비에 쌓인 비밀로 남아있게 됩니다 에베스서 3장 9절에서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헬라어 포티조 밝게 하다 비추다 조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비밀의 경륜은 사람의 지혜로는 능히 헤아릴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비로소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때가 찬 경륜이 있습니다 에베스서 1장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정한 때를 결정적인 때 혹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두신 경륜은 결정적인 때가 이르기 전에는 밝혀질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때가 찬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장차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스서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으로 표현하였으니 때가 찬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전 우주 만물의 회복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5. 내게 주신 경륜이 있습니다 골롯에서 1장 25절에서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사도바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경륜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사도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우물어 감추었던 하나님의 구석사적 경륜이 이제 사도바울을 통하여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 세계에 드러내고 전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 각자에게 주신 경륜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자진하여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온갖 죽음의 환란 속에서도 오직 복음의 비밀이 더욱 담대하게 알려지도록 사도직을 필승의 직분으로 감당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는 그 일이 그의 모든 생에 간절한 기대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사도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른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각자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차기까지 복음 선포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 영원한 언약과 섭리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이덴의 실제로 동산을 창설하여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함으로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는 하나님의 경륜에 입각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구속사를 연결하는 고리는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구속사는 언약에서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에 있으며 그 언약의 핵심이자 최종 괴신은 예수 그리스입니다 따라서 구속사는 언약사이며 그 언약사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결되며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구속사의 꽃이신 예수 그리스입니다 세상 진리와 말씀은 다릅니다 이데올로기, 철학, 학문, 타중교와 같은 세상의 진리에는 구원이 없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구속사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전 구속사를 주도해가는 주체입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역사하는 곳 말씀이 살아서 강력하게 운동하는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시대의 시대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최초의 개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서 엿보이며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해산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는 자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 화평케 하는 언약, 평화의 언약으로 역사하십니다 각 언약들은 결코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원동력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구체적인 구속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뉴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주권적 은혜의 산물이며 그 속에는 한 번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변함없는 확증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주권적 언약을 다음 몇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내 언약, 나의 언약입니다 주례급기 6장 5절에서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호수와 7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언약을 가리켜 자주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6장 18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위기 26장 42절에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주의 언약입니다 10편 기자는 위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속히 구원해주기를 기도하면서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탄원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역한 유다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라고 강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명기 33장 9절과 11기상 19장 10절 14절에서 주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역대야 34장 32절에서 유시아 왕 때 신앙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혹은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이 모든 표현들은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과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